여기 물술 들렸다 진행 마약 뛰는 거 우리 아니지? 방금 뛴 건 나고 물을 보는 중 방 안으로 들어왔다 글루아 본 적 없어 글루아 요즘 좀 스푼 이상하게 오 오겠다 기차역 가서 존버할까? 야야야 막루 빨라 빨간 막루 빨간 막루 3층 잡았어 물통이 안 뜬네 레이더 2명 컷 기차역 앞에 우리가 쏜거야? 레이더 3명 컷 나 내려와 나 레이더 시체 코박 와우 SR25 흠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이러면 팔축을 레이더 가자 돔 돔기지 가자 돔기지 뚜기지 뱀 뱀 뱀 뱀 뱀 뱀 에이피탈 아픈거는 당연히 아파야지 비싼건데 근데 그거 바빠가 다들 좋은게 아니잖아 너도 나도 이 피한가? 됐습니다, 가자 너 뭐 문제 있냐 캐릭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 원래 저렇게 끝까지 헐떡거리나? 오우쉣 요거 물인데, 이거 지하 아래인데 탈출하지 좋네 오예 탈출하지 마 아우, 한 번 펼치는 아깝다 나 45... 아, 음식 다 갖다 팔까? 형 씨, 들어오세요, 저희... 사건축 저 스쿠스고요 민차래 민차래? 다리 쏘대 하나 잡았고 나 치료 차 아래 내 차 아래 잡았고 근데 이거 샷 던지고 너무 든든하다, 이거 4발씩 쏘고 바꾸면 되잖아, 위치 이렇게 든든하네 이거 진짜 진짜 좋다니까, 벌치사 뭐 한 방이면 죽어요? 어, 다리 사이사야지 오케이 X 쏜다고 생각할게 아니라 더 아래 써야돼 그게 매우 축 늘어졌다고 생각하고 쏘세요 아, 그게 좀 많이 무겁나보네, 여기 캐릭터들은 러시아 친구들이잖아요 러시아가 커? 러시아스 풀모딩 넣으면 될걸? 러시아스 풀모딩이면 스캐브 백팩이 안 들어가는데? 오, 와우 책 하하하하하 아 이거 열민 문이 아니구나 지금 중앙 복도로 뚫는게 좋습니다 중앙 복도로 오세요 레이더 맞aster 스캡은거 같다고? 뭐야? 스캡.. 스캡이 스캡이.. 나 일단 거기 나 전원 키우고 올게 오 예에에에 오 예에에에에 건너 누구야? 나 이제 안 움직이는 중 문제 없는거 하나 저 또 머리동에서 또 올 것 같은데? 내가 좀 볼게 나 이미 본전 뽑았거든? 마크방에서 내려오는 쪽 내가 볼게 발소리 방금 점프 누구야? 우리 아니다 누구 점프했다 우리 들어온 쪽에서 왔어 어디? 우리 들어온 쪽 우리가 들어온 쪽 끼는 소리 들죠 이거 우리 아니야 지금 나 복도 나왔어 싸우러 어디에 있는 거야? 나 중앙 복도 우리 들어온 쪽 있잖아 퀸 쪽 저 퀸인가 저거 어디냐 추리도구 탈출하는데 거기 조심해 거기 조심해 근처 있었어 오른쪽에서 마지막으로 소리 들었어 어 있다 한 대 제대로 맞췄고 수류탄 낙고 할게 어 수류탄 깠어 조심해 하지마 잡았어 여우 조차해본 킬 또락스 툴 아 소리 더 들린다 어 그래? 어 들린다 조심해 디디디디디디디디 슬류탄 비켜 비켜 내가 뚫어줘게 그냥 간다 다가오는거 저거 여기 어디지 다가오는거 저거 덜기지 나 못 움직여 한 대 들어왔어? 여기 왼쪽으로 들어왔어 내가 셀프선광에서 D 지은 줄 알았네 오예 조철봉길 야 사이가인데 얘? 발소리 뛴거 둘이 아니야 둘이 여러 명이야 잘 잡자, 뭉치자 여기 물술 들렸다 진행만이 아니라 똑같은 뛰는 거 우리 아니지? 방금 뛴 건 나고 물술이 있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 컷 왼쪽 왼쪽 잡았어 존나 상남자네 뻘짓이 아 멋인데 와 미칠새끼 저거 난 독택만 가져가겠습니다 이 병신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AVS도 가져가 다 바꿔 다 어 나 베타만 가져가 딴 거 다 가져가 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여기가 다 가져가 어 약 있다 누가 이렇게 수술을 오래 하냐 어제 혹시 다리 나갔니? 다리요? 네 근데 치료했어요 뭐야 왜 알아? 당신 왜 알아? 네 다리 사이로 쐈어 네 다리 사이로 아 근데 한 발 한 발이 네 다리가 바뀌었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좋다니까 AES 슬디기고 자시고 그딴 거 없어 샷건 그냥 대가리에 꽂히면 죽는 거야 빠이 갑시다 다리 한 번만 더 써봐도 돼요? 안 돼요 네 응시다가요 치게 아 등 존나 맞았네 하하하하 근데 스토머크야 스토머크 스토머크 어느새 독택 상자가 꽉꽉 들어차고 있다 나 준비 끝 나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귀여워 샴푸 샴푸 고무줄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어오냐 아니 고양이들 존나 신기한 게 내가 이사하려고 딱 침대 빼가지고 아래 봤는데 아니 물티슈 다 쓰면 꽉겠지 어 그거를 미치 10개인가를 존나 못 알아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3개 남았어? 어디에 하나 더 있는데? 고양이들은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 아 누가 똥컴이야 로디가 안 된 사람 있어? 아 뻘치시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야 뭐라고? 너 3080이야? 허석호예요 성능 너 80이면은 CI 나오면 또 다시 입지 흔들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90 그거 4저분에 나오면 왜냐 바로 역전이에요 돈지랄이야 돈지랄 아 걱정마 우리는 사실이지 4시즌 나오면 우린 4090 갈 거니까 와 진짜 미친 새끼들 왜 이렇게 배율 높냐 와 스펀지 이거 와 씨 뭐냐 이거 이야 아 반대인데? 정반대네 일로와 종소리나는데 가볼까? 우리 셋 다 샷건 아니냐? BBB하고 땡길까? 난 AK 70 2샷건 오? 어? K창고 K창고 호수 잡나봐 진짜 우리를 낄까? 가자 씨XX 축구랑 좀 얻자 지하로 내려갈 거야 왜 내려가 지하로 아 지하 아니에요 아 이거 창고 안에서 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가?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같은데 지하가 저표 없다 지하인가? 지하인가? D2 지하가 아니라 헤르메틱 지하인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 헤르메틱 입구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지 어때? 그럴싸하지 데해를 여기via 띵 귀여워, 귀여워. 오고 있어? 으흠. 언제 와? 좀 나 뒤에서 가는데? 나 걸어. 뛰었지. 여기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차고지, 뭐. 뭐 빌냐? 간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되나? 허리. 말을 그렇게 해서 다 비슷한 데도 하는 거 같은데? 아, 뻘듯이랑 가. 지금 저거 열려있는 거 그거가? 열려열려있는 건가? 저거는 원래 열려있어. 나 반대편에서 들어간다. 여기 아니면... 뭐야? 반대편인데 이거는. 흑흑. 흥마 흥마 흥마. 반대편 나이트 뛴다. 오케이, 우리도 내려왔어. 반대편 나이트 뭐 있는 거 같은데? 있어, 있어, 있어. 봤어. 창고 안에. 이거 죽어있어, 여기. 나 총 채웠다. 누가 쐈냐? 아는 사람? 소음기였어. 별로 아프진 않음. 들어와 있어, 안에. 1층에 너지. 1층에 너지. 들어오게. 소위탄 던지면서 들어가지 마. 너 들어가. 소위탄 던지면서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뭐야, 한 명 더 있다. 두 명이네요? 야, 기다려, 기다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와, 이봐. 뒤밖에. 어, 숨어, 숨어. 뒤 오른쪽에 있어. 자제 바꿔줄게. 안에 있다, 안에 있다. 2층 가고 있어. 기다려봐야 돼. 2층. 1층이 수리탕. 1층이 수리탕 하나 더 깔게. 기다려봐. 남친가봐. 죽은 애인가, 얘가? 한 대. 어디? 2대. 여기 내 앞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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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나이스아. 이 새끼 3대 맞고 어떻게 살아나? 이 새끼 3대 맞고 어떻게 살아나? 이 새끼 3대 맞고 어떻게 살아나? 이 새끼 3대 맞고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얘는 스태브야. 얘네. 보스 잡았네. 아, 얘네. 얘 구룩하네. 이거 레이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예수가 안 맞아. 무게 50. 상대해줄까? 그거 뭐 잃어버려도 별로 상관없을 거에요, 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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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안에 있네? 치치 하나 발견했다, 야. 여기 있었구나. 시청자. 시청자. 파라코드가 없네. 우리 새해 보니까. 그러면 해줄 거면 차라리 나 눌러주고 가라. 어때? 아, 울리고 가라고? 어, 그건 괜찮네. 헤르메트 준비할래? 나 미리 띌게, 지금. 나 가운데 있을게, 같이 가자. 주유소로 뛸게, 누르고. 응? 주유소로 뛸게, 주유소 쪽. 나 나이트 쪽이야. 후잇!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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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나이트 가운데로 와. 누가 나한테 쏴요. 누가 나한테 자꾸 쏴요. 나이트 가운데로. 어, 뭐야. 아, 레이더 나왔나 보다. 됐다. 오른쪽 크게 들잖아. 플랫폼 크게 들었어. 아, 아니면 지하로? 아, 아니다. 지하, 지하, 지하. 여기가 나. 지하 나갈 것 같아. 지하에 뜨면 레이더들. 레이더 올라온 거 아니야? 몰라. 지하의 길 아니야? 이거 지옥인데? 레이더 있으면. 간만 보고 가. 간만 보고 가. 스테미나 지옥. 가방 뿌려두고, 클리어하고. 가자. 그것도 해. 오케오케. 지하 레이더 스폰 안된대 이제. 두려워. 아, 그래? 먹자, 먹자, 먹자. 가발. 아, 뛰지 말고 걸어서 가자. 방향이 어디냐? 반대 아니야? 여기여기. 어. 어, 여기여기. 나 그래도 총 애쉬야. 맞으면 뒤져, 이거. 이거 탈출구 존버 있는 거 아니야? 수리탄 XXX 던지고 가자. 오케오. 어, 잘못 던져가지고 우리 발매 뜯으신 거 아니야? 어, 잡았어. 스킵을. 별일 아니야, 일반. 일반 스킵은 스폰이 돼 있네. 여기 조심해. 왼쪽 꺾을 때. 대수없으면 레이더도 막 여기 중턱에 있던데. 자, 한번 봐. 수리 깎아자. 응. 스킵. 스킵. 꺾어. 하나, 둘, 셋. 우야아!!!!! 낚시다리 알죠? 낚시다리 알죠? 물구마자 가자. 뭐 소리나. 앉아. 탈출구 길어. 15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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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오! 쉿! 어? 플랫폼에 사람 있어. 조심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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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으으으으아아 쫄려. 어? 나 두 명 잡았네. 뭐지? 절대 못 잊지. 진짜 호박스러워. 나는 글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69만원이라고? 내가 쓸 건데. 오! 야 조심해. 나오지마.